준비 완료됐습니다 대장님 다음 명령을 하달해 주십시오 민간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수상한 행석을 하고 있고 이봐 넌 대체 뭐지?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? 헉 클로저인가? 대장님, 클로저와 조우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, 이대로 이탈하겠습니다 내 말 안 들렸나? 말이 안 통한다면 주먹으로 묻는 수밖에 없는데 나한테 신경 쓸 시간은 없을 것이다 클로저 이제부터 이곳은 전장이 될 테니까 그럼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잠깐의 평화를 실컷 누려둬라 우리의 다음 작전이 시작되면 너희에게 더 이상 평화는 없을 테니까 도망쳐버렸군 하지만 지금 놈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겠어 일단은 주위의 차원 정도를 날려버려야겠군 저희에게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